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옹 아가 안돼 물을 넣고 맛있게 뿅 이런 똑똑한 놀이는 다루기가 제일 좋아요 뚱이는 먹을 것 때문에 더 좋아하고 달아옹이는 간식만 쏙쏙 뽑아보는데 달아옹이는 간식만 쏙쏙 뽑아보는데 뚱이는 막 뜯어 방금 앞으로 튕겨져 나갔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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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우уля 우우무으 우왕 우울 우왕 우왕 아가랑 뚱이랑 다롱이랑 같이 넣으면 싸워서 따로 놀이를 해야해요.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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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냐? 왜 뭐라 안하지? 여기서 뭘 안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여기 슬라이미 요청 삐구삐구 삐구롱삐구 하롱이 여기가 빨리 안 돼 아가들 출발 오보기 다보기의 첫 노즈워크 아가들 출발 출발 오보기 다보기의 첫 노즈워크 에서 우리 아가들 누워서 잘할 것 같아 아보기? 고마워 혜chan 오오오오오 ㅋㅋ 발음이 오 오기 소리가 막 남다랐네 역시 다보기가 똑똑해 그릇을 노린다 그릇을 노린다 그릇을 노린다 오오오 오오 오복이가 독식하는데 그릇 극뚱 극뚱이다 극뚱 다구이 점이 없나봐 안심없어 안심없어 다구이 안돼 아예 다구이 하롱이 다가 출발 다같이 하는 노조급 긴장하고 있어야 돼 긴장하고 있어야 돼 쉬 아니야 쉬 가보가 오복이가 열정적인지 어복이가 열정적인 분이다 갑자기 오전한거 아니야? 응 이상으로 오둥이 노즈워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좋아요 5-3 남편의 자막을 담아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음룰이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